도내 1호 산업단지로 조성된 춘천후평산업단지가 문화복합산업단지로 살바꿈합니다. 춘천시는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모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4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복합문화센터 건립에는 국비 등 97억 원이 투입되며 약 천제곱미터 면적의 다목적 전시공연 공간과 디자인 뮤지엄 등이 들어섭니다. 이와 함께 후평산업단지 일대 2.4킬로미터는 공공디자인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청년 친화형 거리로 조성됩니다.